발이 없다고? 발이 없다고? 발이 없다고? 없다고? 아 진짜! 아 물은 거 없다고 그러고! 아 너 머리 물리고 발가락 물리고! 아 물지 마 그러고! 내가 요번에 겨드랑이 게임입니다. 아 좀 감시 좀 해줘요! 네 정면 아까 그러고 내 다리를 헷갈려서 네 다리 밀고 있어. 아 이거 진짜! 야 정면이가! 아 이거 왜 내 다리야? 마지막이야! 마지막이야! 알았어 걱정하지 마 조야! 아 찢어! 알았어 이번엔 진짜! 아 조리가 이제 마지막이야! 갈 데가 없어! 자 준비되셨죠? 마지막입니다. 한판 준비! 시작! 야 시작만 해야지 성공! 성공아! 시작을 해야지! 성공아! 시작을 해야지! 애기만 해! 애기만 해! 애기만 참다! 야 정매가 왔어? 형 빨리 가. 형 빨리 가. 빨리 가. 어 야 모르겠다. 어 이거 재밌는 나라. 근데 귀 minha 귀 죽는 게 어디 있어. 강회 안 했어 강회 안 했어. 너도 판IN의 Draw. 상의 안 했어. 강회 안 했어. 성룡아. 빨리. 빨리. 야 성룡이. 야 이게 어딨지. 성룡이 다져. 성룡이 다져. 야 오늘 성룡이 왜 이뻐. 야 나 이뻐. 형룡이 왜 이뻐. 형룡이 왜 이뻐. 형룡이 왜 이뻐. 왜 이뻐. 자 믿고만 되겠어요 두 시간 game 뭐하는 거예요. 얘 미쳤어. 얘 혼자 탈락해. 형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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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빨리. 빨리 빨리 빨리. 빨리 빨리 빨리. 아 전략이 파이팅! 나 머리 때렸어요! 아 진짜 나 진짜 못하겠어! 똥 소리 들었어 똥! 야! 저 한자로 머리 맞았어! 자 이렇게 해서 두 팀은 유재석 씨, 송영 씨, 소주시티 2등은 김종국 씨, 게린 씨, 김민영 씨 팀입니다 자 여러분! 여기에 드릴 힌트 3개가 있습니다 네! 자 몰래 가서 보세요 저이니까 이 정도였지 자 여기 있는 나머지 하는 아무 힌트는 3등 팀이 가져가실 수가 없으니까요 안 돼! 줘요! 안 돼! 줘요! 안 돼! 왜 줘요! 야! 한 미션을 통과할 때마다 전설의 가방에 대한 힌트가 밝혀집니다 그 힌트를 무조건 내가 많이 알아요 남들이 모르게 왜 이렇게 못 해줬어! 주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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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만 안 묶었어도 네 얼굴에 뭘 머리를 묶어 형이 여자에 대해서 알아요? 그래! 자 이제 다음편으로 부저수가 올라왔어 우리 때 월드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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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월드컵? 네 월드컵 그것만 써있었어? 월드컵 딱 그냥 그거 하나 하고는 도저히 모르겠다 야 아 야 여기 조금 전에는 거의 그냥 종합격축이야 너 지금 어우 지금 어우 좋았어요 그만해 야 너가 좋아 너는 지금 빨리 해보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아까 민정이 성격 나왔잖아요 오빠 그냥 네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